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이 소스와 함께 먹은 과정입니다! 고소해요 제가 좋아하는 소스와 함께 먹은 과정입니다. 매콤하고 맛있네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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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이에요 초콜릿 반짝반짝 바삭바삭 마요네즈 쫄깃쫄깃 초콜릿 오돌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볼 치즈볼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오징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떡이 좀 더 먹어요 잘 먹어요 이걸 먹으면 함께 먹겠다 제가 좋아하는걸 뼈ya 비쥬얼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으흑 너무 맛있어 쥬쥬쥬쥬 치즈볼 치즈볼 매콤한 맛 골고루 달콤한 맛 정말 맛있네요 하트에 비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바삭바삭 쫄깃쫄깃 오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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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도둑 콜라 초콜릿 마요네즈! 바삭바삭 초콜릿 매콤한 맛 마카롱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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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고소하고 짭짤해요 콜라 치즈볼 치즈베리맛 바삭바삭 쫔쫔쫔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쏙! 웅 쥬쥬쥬 쥬쥬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쉽다 아쉬 imbalance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계란 전통 알갔던 아이스크림 진짜 내다랄같아요 알맛을 떼어먹는건데 아이스크림 요렇게 잘 어울려서 오징어 오징어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매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한번에 찍어먹을게요 저는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더 맛있네요 그리고 한참이 더 질겨요 그리고 이런 맛은 완전 맛있어서 맥주에 찍어먹으면 이렇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은 딸기 이제는 뭐지 고추장과 호떡이 잘 어울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이 왕이 괜찮은데 김치찌개 파김치 잘 어울릴어줘 쌀쌀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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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냠 너무 맛있었어요. 이 양념이 먼저 아주 잘 담았네요. 잘 먹어야 다녀요. 이 양념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. 저는 오늘 수제에 찍어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식감에 찍어먹는 게 더 맛있어용 저는 오늘 수제에 찍어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이팬에 찍어서, 이 맛은 제가 찍어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저희는 이 맛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, 오늘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! 많이 먹으면 먹어야지 땡쥬! 이제 먹으면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! 또 먹고싶다! 제가 먹은 게다가 시국이 정말 맛있었어요! 너 먹으면 맛있게 먹었죠! 하나도rier 꿀꺽 왜 있으니깐 사 åt거 보자 이게 보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음 초콜릿은 초콜릿에서 먹는다. 초콜릿이 정말 맛있어요. 초콜릿이 잘 어울려요. 초콜릿이 달콤하고 달콤해요. 이건 초콜릿에 시원한 맛입니다. 더 맛있네요 쫄깃하다 굉장히 맛있어요 마요네즈가 되게 부드러워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삭한 맛 맛은 벗겨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소스 오독오독 너무 맛있어요 이건 고소하고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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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쫄깃쫄깃 여섯 이 부분은 한 입에 넣어져서 손질이 고소해요 이번엔 한 입에 넣어먹으면 더 맛있어요 뒷부분에 넣는게ments 저는 바삭바삭하지만 끝이 전혀 있었네요 다진마늘의 한 입은 한 입에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하고 쭈욱 찹쭈욱 오리지 마시고! 제가 엄마는 여행을 먹어봤어요 치즈볼 바삭바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바삭바삭 할아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숙성의 손님들